이 관점에서는 진짜 말로짐에 껴 입고는 뭐야? 다음 장면에서는 소인고티가 농가 레스토베스 라듬 메롱토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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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번 너도 잘 듣고 싶다 언니 나 저녁 아침이라 진짜 어디 가셔요? 어? 여기 고개 고개 근데 거기보다 이 과일이 되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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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한 번 모르겠다 그냥 그냥 여기 여기가 여기 이번 경로서는 신랭 호텔입니다 다음 경로서는 고성주 종점입니다 레스톱은 신랭 호텔 어디죠? 신랭 호텔 그치? 진짜 아침에 가면 안 되지 아 내일이 신나 우리 내일이 한 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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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low ro 오 오 오 이번에는 2차의 점점입니다. 이루시는 것 없이 안녕히 계십시오.